혀빵용 테이프를 준비하고 있는 한소년 자동차를 조정해서 누나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빵딩 흔들면서 중학교 졸업식에 갈 준비하고 있는 주인공 리지 졸업식장에 도착한 리지는 짱졸신 고드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케이트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회장이 아파서 졸업연설에 오지 못한다며 리지에게 대신 졸업연설을 맡겼지만 부담감에 말을 잘 못하죠 한숨 돌리려고 했 졸업식을 망쳐버린 리지 고등학교 입학 전 2주간의 로마답사를 위해 공항으로 갔는데 거침없이 운전을 하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왔습니다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로마로 떠나게 되는 리지는 먼 곳으로 떠나기 전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시비를 거는 케이트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에 잔뜩 설렌 리지는 고드와 함께 웃고 떠들며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잠에서 깼을 땐 리지가 기대고 있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우 설렌다 아름다운 도시 로마에 도착하게 된 리지는 로마의 화려한 풍경을 눈으로 담으며 행복해하네요 로비에서 방 배정을 받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은 케이트와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속마음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리지 고드는 리지를 호텔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데 다음날 트레비 분수에 도착한 리지는 동전을 젖어서 손을 빌 수 있다는 말에 고드와 함께 동전을 던져보기로 하죠 그때 좋아할 생긴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한 이 남자의 이름은 파울로 다음 일정으로 가고 있는 중 파울로가 찾아왔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리지를 이사벨라로 착각하죠 치즈도 선물 받고 엄청 좋아하는 아주머니 위에 있던 전광판을 보자 이사벨라와 파울로가 이탈리아 최고의 듀오 팝 가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파울로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단체 활동에서 빠질 수 없다는 리지 젠틀하게 인사를 건네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지는 이사벨라와 파울로의 노래를 들려준다며 가까이 오는데 파울로와의 만남을 고민하고 있는 리지를 보자 로마에서 모험을 약속했던 고드는 리지를 도와주기로 하죠 리지가 아픈 척을 하자 선생님과 돌파리 의사는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몰래 숙소를 탈출해서 파울로에게 찾아간 리지 파울로는 로마를 소개해주겠다며 리지를 데리고 로마의 아름다운 장소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학교 버스가 뒤따라왔는데 리지가 들킬까봐 최대한 시선을 끌어주는 고도 페리게이가 카리스마 있게 쳐다보자 호다닥 도망치는 선생님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 리지는 이사벨라와 헤어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상식 무대에 나가야 하지만 이사벨라가 참가하지 않자 소속사에서 온 이사벨라를 고수하기로 했다고 말해주고 엄청난 비밀을 말해주는데 파울로는 이사벨라와 닮은 리지에게 함께 무대에 나가달라고 부탁하죠 슬픈 표정을 짓자 마음이 악해진 리지 그날 밤 몰래 고도에게 찾아간 리지는 파울로와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말해주는데 누가 봐도 질투하고 있는 고도 그 시간 집에 있던 맷은 인터넷을 통해 리지가 로마에서 유명해진 걸 알게 되고 이걸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여행을 하지 못하는 리지에게 로마 역사에 대해 공부해라며 책을 건네주지만 에라이 공부는 무슨 몰래 나가 놀아야지 파울로와 함께 최고급 쇼핑 센터에 도착한 리지는 이사벨라로 착각해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유명한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게 되는데 나는 왜 밀어용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리지 파울로의 이야기를 들은 리지는 디자이너에게 당당히 말하는데 디자이너의 선택에 만족스러워하는 리지 그렇게 이사벨라인 척 사람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데 학교 버스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버스보다 빨리 호텔에 도착한 리지는 두 사람 덕분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때 선생님이 도착했는데 누, 누구세요? 세리게이가 시간을 끌어주는 덕분에 리지가 들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속였지만 케이트는 속이지 못했는데 몰래 파울로를 만나고 있다고 말해주자 웬일인지 비밀로 해주겠다는 케이트 그때 고도가 찾아오자 모르는 척 연기하는데 리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파울로를 100% 믿자 고도는 답답하기만 하죠 그 시간 집에 있던 맷은 로마에 가기 위해 부모님에게 연기하는데 악어의 눈물에 완전 쏘아 넘어간 엄마 호텔을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 리지 서운해하는 리지에게 이쁜 곳을 보여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넘어갔습니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노래해야 한다는 파울로 영화 속에 한 장면처럼 뛰어가는 두 사람 리지는 노래를 못한다고 했지만 든든하게 말해주는 파울로 함께 로마의 다양한 장소를 다니다 보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손까지 잡는 두 사람 리지보다 선생님이 먼저 호텔에 도착하자 고도가 어그로 끌어보지만 눈치 빠른 선생님 리지 대신 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파울로와 공연장으로 간 리지는 리핑크를 연습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연습을 하는 리지 그렇게 숙소로 돌아간 리지는 고도가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출국하기 전 누군가 보게 됐는데 이미 떠나버렸다고 하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리지 이사벨라를 보게 된 고도는 살벌한 경비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리지가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자 케이트가 말리죠 그날 저녁 리지의 가족들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리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사벨라를 대신해 시상식에 도착한 리지 공연이 시작되기 전 잔뜩 긴장하고 있는 리지를 보자 따뜻하게 달래주는 파울로 그때 고도가 찾아왔고 파울로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는데 하지만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무대에 들어가는 리지 이사벨라의 말을 듣고 난 리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죠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는데 이사벨라가 신호를 주자 파울로의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음치인 걸 들통나버리자 호다닥 도망치는 파울로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한 두 사람 그렇게 이사벨라와 리지의 무대가 시작되는데 리지가 즐길 수 있게 무대에서 빠져주는 이사벨라 리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리지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고도는 누명을 벗게 됐죠 맷은 리지의 영상을 팔고 있는데 리지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고도 정말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고도에게 달콤한 뽀뽀를 해주며 마음을 보여주는 리지 그렇게 로마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하나 만들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로마에 놀러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리지 어딜 가나 파울로 같은 잘생긴 남자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영화에서는 로마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고 리지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귀여운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는데요 하이틴스러움의 즐거움과 재미 덕분에 지루한 일상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영화 리지 맥과이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영미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